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10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10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의 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많은 뉴스 채널들을 뜨겁게 달궜던 참 기분 좋고 또 재미있는 한 기사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야외가 있는데요 이 직장에 다니는 한 직원이 자녀가 많다 보니까 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오빠만 데려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안 11살짜리 딸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주무실 때 몰래 아빠 휴대폰에서 이 회사의 사장님 전무님 연락처를 보고 외워가지고 전무님께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대화를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 아이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빠가 잘 때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치밀함 그 번호를 바로 외우는 똑똑함 전무님께 서슴없이 전화는 담대함 아빠와 협상이 안 된다면 그 윗성과 다이렉트로 협상한다는 영리함 그리고 전무님에게 컷 당할 것을 대비해서 차선책인 사장님 연락처까지 준비한 치밀함 그러면서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통화한 다음 날 이 가족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 불려가서 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랑 오빠랑 아빠랑 다 함께 가서 또 야외에 참석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무님이란 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아빠랑 얘기해 그럼 아이가 얼마나 무한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셨고 그러면 네 말처럼 아빠랑 오빠도 오지 말라고 할게 그럼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겠죠 그런데 이 어른이 그러면 벼라도 같이 오면 되지 이 한마디가 이 가족에 이렇게 참 좋은 추억을 선물한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좋은 어른이다 참 어른다운 그런 대처를 하셨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어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전무님과 더불어서 이 벼라라는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야유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빠만 데려간대요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세상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애는 막 울고 짜증을 내고 뗐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문을 쾅 닫고 지방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쾌하게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방금 소개드린 이 사연이 제가 주중에 준비하고 있던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늘 설교의 서론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정신과 전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조지 벨런트 교수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조사 결과가 벨런트 교수가 시작했던 게 아니고요 알리버 교수라는 분이 1938년에 시작했다가 본인이 끝내질 못하고 30년 뒤 1967년에 이 벨런트 교수에게 바톤투치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총 75년에 걸쳐서 하버드 법대생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 똑같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지만 그중에는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벨런트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 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7가지로 제시했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음 두 번째가 흡연량이 많지 않음 세 번째가 안정적인 결혼생활 네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가 알맞은 체중 여섯 번째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일곱 번째가 성숙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성숙한 방어기제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으로 큰 동의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어림 앞에서 이 어림을 대처하는 그 자세가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성숙한 태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고통 없는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 모두는 고통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고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지만 이 마음의 묵직한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고통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떤 자세로 대함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불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행복으로 갈 것인가 그 행복과 더불어 감사를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기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3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10편 1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복 있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듣기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총 15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일반적인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샤르라는 이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총 44번 나오는데요 아샤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바로 아샤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아샤르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에게 이 아샤르 복이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 아샤르가 물부터 부어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10편 2편은 1편은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샤르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두 가지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를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누구의 편에 서지 말라고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이나 성경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행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다 말씀을 구체로 들기는 시간상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 절대 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특징은 1절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악인들에게 휩쓸려 살아가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고 실패가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만 해도 바로 복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악인은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속에 있는 이 욕망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의 행동은 있잖아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행동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싶고 쾌락을 느끼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이의적으로 살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하면서 자신의 이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접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배에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냥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 외에도 얼마나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악인의 삶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모실 공간이 없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 화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화면 속에 있는 이런 광경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은 쓰레기 소화국장을 찍은 게 아니고 어디를 찍은 거냐면 집을 찍은 겁니다 일명 쓰레기 집이라 하는데요 집안 전체가 더럽고 악신하고 썩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방이고 화장실이고 거실이고 쓰레기가 심지어 죽은 동물의 그 사체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누가 살다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를 안 치워놓고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쓰레기 위에서 밥을 먹고 쓰레기 위에서 잠을 자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을 공간 앉을 공간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치울 의지조차 그리고 힘조차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런 집을 위해서 대신 청소를 해주는 분들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취 나는 것 썩은 것 죽은 것을 다 끄집어내고 창문을 열어서 오래간만에 환기를 시키고 바닥과 벽을 깨끗하게 닦고 공기청정기를 하루종일 돌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까 보셨던 그 집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딴 사진을 본 게 아니고 아까 그 집이었어요 사람이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악인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방금 보신 그 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쓰레기가 계속 모이고 쌓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죄와 뒹굴면서 매일을 살아갈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악인의 편을 떠나서 하느님 편에 서고 하느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 있던 괴테는 삶의 가장 인양을 크게 미치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고 있는 책 이 세 가지가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손에 들고 읽는 책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화면을 통해 보는 영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정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누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를 짓는 곳입니까 죄를 씻는 곳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가 내가 악인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은 나의 발이 머물러 있는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인가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곤면하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십시오 성령 충만은 그냥 큰 소리로 방귀도 한다고 눈과의 병을 고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충만하는 결과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성령 충만은 나의 삶을 죄로 악인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죄가 악한 형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입으로 이렇게 표현해봤는데요 하나님과 그냥 친한 관계가 아니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름은 처음부터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다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전에 잘못된 것을 이제는 하지 않는 그 다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령 쉽게 예를 들면 7월달에 우리 교육부서 여러 명이 쭉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 한 명이 조이틴즈 수련회에 갔다가 애가 은혜를 받아요 와 은혜를 받고 평소에 맨날 게임 유튜브에 빠져야 했던 애가 대학도 포기했던 애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가 대학 갈 거예요 저는 이런 애가 이번 여름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개학하자마자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거리를 배우야 하지 않습니다 PC방에 가서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삶의 시작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거리를 배우야 하지 않고 PC방에 가지 않고 수업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남은 하루에 12시간을 공부를 안하고 잠만 잔다면 그럼 그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앞에 거리를 배우야 하지 않고 PC방 가지 않고 수업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꿈을 이루게 해서 그가 이제는 다름에 첫 출발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이냐면 바로 2절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화면과 성령 보시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의 편에 서있다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하느님 편에 선 사람은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예전에 내가 헛되이 보내던 그 시간 헛되이 살던 나의 삶을 이제는 요아의 율법 즉 하느님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하느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악인의 편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 서서 살아가니까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상구와 하느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한 명의 설교자로서요 설교자로서요 또 여러분의 단위 목사로서 참 감사한 순간 행복한 순간 연재하면 요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성도님들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일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사님 복사님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치 저를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 삶을 다 아니까 이 말씀 전하면 와닿겠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쪽집게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가까이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복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허락되는지를 마지막으로 3절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복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신의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잘 들어보십시오 복있는 사람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 같은데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고대의 근동을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은 어색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백인인 중동지방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중동지방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는 지난주부터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에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오고 또 오히려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동지방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아주 귀해요 그래서 오늘 가보면 여기에 신의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고 가보면 신의가가 없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게 중동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곳의 신기한 나무는 화면에 있는 나무처럼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절에 히브리오 원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신의가에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오 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의가에가 아니라 신의가 드레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 건체 신의가 물줄기가 하나란 말입니까 그 이상이란 말입니까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나라면 이 물줄기가 말라버리면 이 나무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나무를 중심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마를만 하면 다른 곳에서 물줄기가 흘러오고 또 이게 마를만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물줄기가 흘러와서 이 나무는 1년 365일 이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유미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은혜는 주일뿐 아니라 부흥의 때뿐 아니라 1년 365일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꿈꾸는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철을 따라의 원래 의미가 그냥 생각할 때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말하는 것인가 하는데 오늘을 보니까 철을 따르는 그것의 때에라는 뜻이에요 그것의 때에 세상 모든 만사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는 것도 아프다가 낫는 것도 철이 안 들었던 자녀가 철이 드는 것도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도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신다 때로는 더디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신의 까들 곁에 심겨있고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수분과 양분의 공급을 받으면 그 나무는 그것의 때에 반드시 열매와 꽃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도 바로 이 하늘에 붙어온 것임을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울산 신정교의 세롬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런 목표하면서 우리 울산 신정교의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만나는 어려움보다 더 적은지 많은지는 제가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울산 신정교의 성도들의 상가운데도 어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게 문제 아십니까 신의 까들의 신기한 나무 같은 성도님들을 늘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금방 말라 죽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신의 까들 같은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그때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성도님들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런 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구나 저는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도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의 괴를 복의 통로로 반드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죽뿐 아니라 남은 후반기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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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